네, 어렵지 않죠? 자, 근데 여러분들한테 내가 좀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자, 이거예요. 자, 이거 유튜브 선생님 캐스트를 찍으면 유튜브에도 이렇게 메가스터디에서 올려주시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댓글이 달렸어요. 댓글 달렸는데 자, 한번 봐봐라. 선생님이 이게 어떤 유튜브 영상이냐면은 그 미적분 30번의 진실에서 미적분 30번은 3분 컷 할 수 있다. 근사라는 걸 배우면 빠르게 풀 수 있다. 이런 거였어. 근데 얘들아, 여기 지금 뭐라고 달았냐면은 이분 강의 들으면 근사 알려줌? 왜냐면 빨리 풀 수 있으니까 배우고 싶은 거야. 근데 어떤 학생이 댓글을 답니다. 애매하게 알 거면 쓰지 마셈. 어차피 다른 문제에서 적용 못함. 애매한 2, 3등급 애들은. 그랬더니 응, 응응 하고 이제 대화가 끝났어요. 나는 이거 보고서 아, 이거 진짜 아니, 얘들아. 2, 3, 2들. 특히 잘 들어봐봐. 2, 3, 2들. 그러니까 예매한 2등급, 3등급 학생들을 선생님이 2, 3이라고 부르는데 아니, 니네는 자존심도 없어? 이런 얘기 듣고서는 이거 이거 기분 나쁠 문제 아니에요? 그렇잖아? 아니, 내가 이거를 써보자라고 가르치겠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겠어? 애매하게 알지 말고 제대로 공부해가지고 얘네들 3분껏 해가지고 풀고 1등급 받자 이거 아니에요. 그렇잖아. 근데 여러분들 중에서 특히 2, 3, 2 학생들이 어떤 게 있냐면은 자꾸 스스로를 나는 수학을 못하니까 나는 이 정도까지밖에 안 되니까 이런 생각들 때문에 자꾸 뭔가를 스스로 한계선을 지어버리는 것 같아. 나는 그게 진짜 너무 좀 그 안타깝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내가 그 2, 3, 2들을 대상으로 하는 칼럼 전에 쓴 적 있고 지금도 Q&A 공지상에 올라가 있는데 그 칼럼 이제 작년에 그 조회수 100만 넘게 터졌던 그 칼럼 있어요. 그 칼럼에 보면 어떤 얘기가 있냐면 2, 3, 2들 이런 거 하는 거 습관 아님?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스스로를 자꾸 낮추려고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 사교육판의 어떤 그 풍조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잘하는 애들은 최상위권 애들을 위한 컨텐츠들이 있는데 야 그거 못 따라갈 거면은 니네는 그냥 문제집이나 풀어. 그냥 뭐 유형별 문제집이나 풀고 내신데이 문제집이나 풀고 EBS나 풀어.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아니 근데 사실 진짜 성적 올리고 싶은 사람들은 나는 이 상태라고 생각하거든. 애매한 2, 3등급 애들. 그치 않아요? 여러분들. 딱 네 얘기. 그치 않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5등급 이하에서 시작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수능 끝나고 나면은 오히려 그 학생들이 진짜 감사하다는 얘기를 더 많이 합니다. 1등급 받아서 감사한 게 아니라 생전 처음으로 3등급 받아봤습니다. 뭐 2등급에 걸쳤습니다. 아 이러면은 진짜 너무너무 감사하다. 대학교가 진짜 확 바뀌거든. 6등급에서 막 2등급 올라가게 되고 이러면. 근데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올라가도 되게 기분이 좋고 감사하고 이러는데 진짜 가장 간절하고 절실하면서 야망은 막 넘치는데 애매해가지고 진짜 미쳐버리겠는 그런 학생들이 사실은 성적을 제일 올리고 싶은 거 아닌가?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나는 수업을 하는 거거든. 사실은. 그러니까 뭐 최상위권 학생들을 진짜 탄탄하게 만들어가지고 뭐 의대도 보내고 이런 것도 나도 너무 뿌듯하고 너무 좋아요. 그래서 선생님도 뭐 매년 의대를 보내고 뭐 수학 100점도 만들고 그러는데 그런 학생들 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그런 학생들을 위한 컨텐츠는 지금 너무나도 많고 딱 그 이런 학생들이 지금 할 게 없는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내가 이제 컨텐츠를 이쪽에 집중을 시키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이 상태에 있다. 그러면은 이런 얘기를 주변에서 하잖아? 그러면은 속으로 그냥 욕하세요. 물론 이 친구도 속으로 욕했을 수도 있어. 근데 뭐 굳이 이거 제 유튜브 영상이니까 여기서 막 싸우고 싶지 않아가지고 그러는 너는 뭐 잘하냐? 뭐 이렇게 막 욕하고 싶었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응응하고 이렇게 웃으면서 빠져나간 거는 참 잘했습니다만 속으로는 여러분들도 자존심 상할 문제라고 할 수 있다고 여러분들도 전부 다 다 다 1등 목표로 할 수 있다고요. 뭐 100점, 96점까지는 솔직히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이 4, 5에서 시작했다. 뭐 2, 3에서 왔다 왔다 하고 있다. 이러면은 100점까지 갈라 그러면은 시간도 많이 필요하고 노력도 필요하고 운도 줘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겹쳐져야 되는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게 안 된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야.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애매한 2, 3등급은 충분히 탈출할 수 있다고요. 1등급까지 충분히 갈 수 있다고. 뭐만 하면 돼? 제대로 배우기만 하면 돼. 근데 어설프게 배우고서는 애매하게 쓰는 거를 또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 학생 말이 틀린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학생이 아닐 수도 있어. 수학을 가르치는 선생님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나도 이런 학생들 진짜 많이 보거든. 그러니까 이 애매한 2, 3등급이 뭐라도 하나 지푸라기 좀 잡아보려고 막 스킬 같은 거, 실전 개념 같은 거 이 강의 저 강의 찾아다니면서 조금 뭔가 이제 뭔가 되게 좀 멋있게 푸는 막 그런 심박한 거 이런 거 쫓아다니면서 막 이거 외운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안 되지. 애매하게 하니까. 할 거면 너희들 진짜 제대로 하세요. 그래가지고 파. 하나를 끝까지 파면 돼. 근사. 뭐 못할 게 뭐 있어요. 근사. 여러분들 수투에서 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0분의 0꼴 이런 거 다 배운 것들 미적분에서 나오는 거고. 뭐 미적이뿐만 얘기가 아니야. 뭐 이게 이제 뭐 미적분에 대한 캐스트이긴 했지만 미적이뿐만 아니라 2, 3등급 여러분들 1등급이 하는 대로 다 할 수 있어. 그거를 위한 사람이 나야. 그러니까 필요하면은 너희들 나를 찾아오면 돼. 그럼 내가 너희들을 더 이상 애매하지 않게 만들어 드릴게요. 그거에 대한 약속을 해드릴게요. 선생님이. 오케이? 그래서 내가 이제 이거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진짜 상위권들이 위주로 보는 거니까 뭐 캐스트에 이제 올라오고 나서 그래 뭐 볼 사람 봐라. 이랬는데 이제 유튜브에 댓글이 이렇게 달린 거를 보고 그래 2, 3위들한테 진짜 내가 좀 얘기를 해줘야 되겠다. 너희 자존심 상하지 않냐. 애매하게 하지 말고 진짜 일단 가보자. 이 얘기를 꼭 좀 해주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이제 수업 중간에 갑자기 이제 하게 됐습니다. 자 우리 자꾸 이렇게 패배자적인 그런 마인드 갖지 말고 쟤네는 넘사니까 나는 밑에 있으니까 이런 생각 갖지 말고 순위 그런 시험 아니니까 충분히 여러분들도 다 1등급 올라가실 수 있습니다. 다 1등급 올라가실 수 있습니다. 이제atten에